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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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치를 보면 시골 저쪽까지 보입니다. 시골. 시골까지 보였어요. 시골 마을까지 보였는데 대박입니다. 와 경치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. 산에 올라오니까 경치가 아주 좋네요. 여기 풀도 있고 산에 올라오니까 풀도 있고 여기 어딨냐면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제가 글자 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보여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자 이거 보이세요? 풀을 시켜드릴게요. 한 마루 정만대에 올라와서 찍은 겁니다. 자 그래서 꽃도 피어있고 그런데 꽃도 피어있고 꽃도 피어있고 아니 저거 무슨 꽃이지? 한 철 한 철 한 철 한 철 한 철 한 철 한 철 철 쪽 맞나? 빨간색 음 마지막 댓글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